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첫 번째 기사는요 애플이 오늘 8일 만에 빠지는 건데 실제 보게 되면요 11일 중에서 11일이 올랐다 애플이요 천하의 애플이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딱 보십시오 애플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사실 굉장히 버티목이 된 건데 표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 애플이 올라가도 기억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었고 그나마 시장에 중요한 어떤 큰 영향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린 그림이니까요 사실 애플은 표가 안 나게 소리 없이 이렇게 잘 버팁니다 특징이죠 그래서 몇 번 더 얘기한 건지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애플 걱정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애호망님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계신가 안 계신가 애호망님 오늘 안 보이네요 오늘 안 들어오셨나 어디 가셨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빠질 것 같아요 오늘은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8일 연속 올라갈 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 빠지면 많이 올라온 것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건데요 코나그라 캔벨스프 제너럴 밀스 허시 켈러고 크라프타인지 모두 주가 하락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엄청 심하죠 여러분들 그 얼마 전만 한 석 달 전만 해도 허시 정말 잘 나갔던 적이 있었죠 왜냐면 이들은 어쨌거나 프라싱파워 PP가 있으나 PP가 있죠 프라싱파워라고 하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가격 올려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콜릿이 천원 하다가 천 백 올린다고 백원 때문에 안 사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올렸던 어떤 특별한 이 기업들만의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 무기가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는요 그럼 백원 올리는 거 상당히 민감해지는 시기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필수비지 같은 기업들도 어려워지게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쪽에 있는 주도주예요 주도주에 지금 이런 종목이 안 보인 지 꽤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빠른 하락이 좀 더 이어지면 어떻겠나 더 싸질 거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충분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의 말에 의하면 더 빠져야 된다 생각하시니까 아직까지는 매수점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허씨가 할로님이 허씨가 개떡락은 아니고 그냥 빠진 거죠 이게 뭐 개떡락은 개떡락이라는 표현은 한 반토막 이상 나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주식용어가 되게 재밌는데 뭐 떡락 개떡락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쌍그리 매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표현을 되게 싫어하시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게 왜냐하면 주식이 재미가 없잖아요 돈 벌어록 재밌지만 그래서 이런 약간의 재미있는 용어도 좀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는 제가 용인하겠습니다 또 개떡락 용만 안 되기 때문에 허씨가 개떡락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 비경제기사 갖고 올 건데요 이겁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거죠 공식적인 거 유엔이 발표한 건데요 올해 여름이 기록적인 여름이 났다 정말 더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더웠죠 올해 더웠고 막 지금 보시면요 이분이 땀을 닦고 있는데 더웠습니다 해서 1940년부터 40년부터 지금까지 보는 건데요 6워부터 8월까지 평균 온도가 16.77도 0.6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평균보다 더 더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건 더 이거 만약에 16도면 시원하죠 근데 이게 평균 온도니까 올라간 겁니다 8월만 보게 되면 16.82도로 해갖고 지금 현재 보시는 가장 더웠던 2010년 8월보다 0.3도 높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 번 기억하지 말씀드리지만 3개월 평균 16.77도 뭐라고 그러죠 16.77도 이거 어떻게 읽죠 기사님 16.77 도시 도시 섭시 16.77 아 섭시 16.77 입니다 그 다음에 섭시 16.77 8위 그래서 더워진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겁니다 여기 현재 프랑스에 있는 비생마르탱 이런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약간의 한국과 온도가 약간 흡사한 지금 같아요 거의 한국이 지금 33도입니까 이사님 지금요 32도인가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딱 이 온도인데 이때가 지금 8월 22일이거든요 43도 보십시오 지금 해바라이가 썩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진짜 클났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클났어요 저는 이제는 진짜 기후변화를 위해서 뭔가 애를 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염을 좀 줄이면 어떨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엘리노인데 엘리노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 것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다 심해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해서 내년까지 해서 온도를 내리지 못하면요 내년까지 해서 뭔가 터닝포인트 되지 않을까 터닝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래서 거의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름이 더웠다는 거 말씀드리고 더웠다는 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구가 점점 힘들어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웠습니다만 그래도 좀 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염 물질 있지 않습니까 덜 쓰면 어떨까 라고 조언드립니다 사실 뭐 날씨야 우리는 상관없는데 사실 이제 이 모든 이렇게 공해가 나오는 일부 지역 국가 있지 않습니까 좀 줄어지면 좋은데 웬만하면 잘 안 줄더라고요 한국은 그나마 공해 볼지 별로 없는 국가니까 저희는 일조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 얘기했고요 얘기했고 어제 얘기한 실적을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실적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등락이 있을 때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220일이 보여주고 있는 220일 올해 연락까지 가서 EPS가 220이기 때문에 좋은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팩스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다른 것도 준비했는데 야디니 야디니 딱 보시면 야디니에서 발표하고 있는 현재 매출을 보시게 되면요 매출이 여기가 올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위해가 내년 내후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내축까지 올라간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영업이 똑같이 올해 더 올라가죠 내년 내후년까지 올라가죠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거 팩트셋을 여러분도 봤으니까 다른 거 보여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팩트셋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키움 거 보시면 좋아요 키움 거 키움이 돈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팩트셋은요 좀만 자료 볼만하면 다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키움을 통해서 보시면 무료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패스는 뭐냐면 똑같이 야디네에 대한 전망 똑같이 보시게 되면요 상단이 5천 올해입니다 내년 5,400 다음 해가 5,800으로 계속 올라가죠 당연하겠죠 실제 올라가니까 하단도 있습니다 하단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매출가 영업이 EPS까지 그 다음에 실제 시장 지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아니면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었으면 계속 아마 시적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사님도 마찬가지 근데 워낙 이제 다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묻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적이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호 최소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표를 보게 되면 2년 동안은 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물가 얘기해볼게요 물가 물가를 잊어버리셨겠지만 지난달 물가였죠 딱 보시면 헤드라인 실패가 3.2% 코어가 4.7% 나왔는데 4.7% 높은 거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더 올라가냐 떨어지냐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헤드라인 보죠 헤드라인 보시면 3.2%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망치를 보시면 좋은데요 클리븐의 연방에 보여주고 있는 나우캐스팅 같이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3.815 3.915까지 전망치 전망치인데 올라간다는 얘기 뭐냐 어차피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약간의 하락에 뭔가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뭘 유가가 가장 크겠지만 헬서 약간씩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한번 긴장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서 아까도 얘기했으면 딱 세 가지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 유가 지금부터 매일매일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유가 딱 보시면 현재 미국 전미 휘발유 평균가격이 3.8달러입니다 갤런당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파란색이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작년에 옷 따라 갔다가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작년에 이기게 더 초과합니다 유가가 자체가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물가에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 향후 추위를 보시면 좋은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우고 보게 되면요 보게 되면 붙어있다 지금 붙어있다 붙어있죠 작년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으면 좋았는데 솔직한 얘기는 지금 유가가 빠질 만한 상황이 별로 없어요 없어가고요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밑에 있는 빨간색을 참고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10년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한국도 지금 1800원대 많이 보입니다 배럴 저기 뭐죠 리터당 많이 올라갔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참고하시고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유가 두 번째는 달러 달러인데요 이건 이제 블룸버그에 보여준 달러 인데스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님이 좋아하는 그림이죠 뭔가 딱 올라왔을 느낌 굉장히 주식을 하고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안 좋죠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 은근히 세지고 있고 실제 원달러가 지금 1330원인데요 한국은 거의 중국 따라가는 것 같아요 중국 위안에 빠지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하여간 지금 보시기만 달러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뭐가 안 좋냐 빅데이크에 대한 실적이 좀 깎인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채원기님이 허씨 개떡락이 아닌데 개떡락이라고 표현은 그런데 조금 빠진 거죠 조금 빠진 건데 아까 말씀하신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개떡락이라고 개떡락이 많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금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첫 번째는 유가 보시고 지금부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달러 세 번째는 금리 10년의 금리죠 해서 지금 4.248%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4.3을 가거나 더 위로 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보시면 아마 매크로 분석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주의하 주의하 뭐죠 보시면서 한번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뭔가 장이 갑자기 빠지면 이런 금리가 튀거나 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